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드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벤슨의 이펙터를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프랜프 핑크 그렇죠 여러분 남자의 색이 뭘까요 남자의 색 남자의 색은 뭐다 핑크다 언제부턴가 남자의 색이 핑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벤슨의 프리앰프는 출시와 동시에 사운드 하나로 전세계 뮤지션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커스텀 디자인이 적용되어 새로 출시된 핑크 컬러의 벤슨 프리앰프는 이미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버즈비에도 극소량만 입국되었습니다 벤슨 프리앰프의 회로는 벤슨의 키메라 30W 기타 앰프를 기반으로 하지만 진공관 대신 FET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제작됩니다 그 결과 시그널 체인의 풍부한 고조파와 매우 음악적인 EQ를 완성하고 있으며 연주자를 만족시키는 앰프 사운드를 완벽하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클린 부스트부터 오버드라이브 퍼즈 사운드에 이르는 넓은 레인지의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하는 다목적 페달입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커스텀 디자인이 적용된 벤슨 프리앰프의 다양한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부분들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냐면 외국인이 한 분이 기타를 치시는 분이신데 매장을 방문을 하셨어요 제가 마침 그때 매장에 있었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드라이버를 사러 왔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몇 대가 있다 그걸 보여달라 그래서 이제 프로틴과 듀얼리스트도 보시고 68 디럭스, LPD 이런 것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면서 벤슨까지 같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원하는 페달 스타일이 원래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트윈 페달로 해서 채널을 바꿔가면서 사운드를 만드는 페달을 구입하려고 오셨던 분인데 사운드 듣고 벤슨 나가셨어요 이게 그만큼 단일 채널 중에서는 독보적인 사운드를 연출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 심지어 은총 씨가 처음 버집에 벤슨 프리앰프가 들어왔을 때 디폴트 모델이죠 회색으로 들어왔을 때 핑크가 갖고 싶다 은총 씨가 항상 노래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핑크가 들어왔고 이 핑크 같은 경우도 이 로고와 노브가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는 핑크가 있어요 그거보다 흰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핑크가 좀 더 예쁘다 그렇습니다 전설의 남자의 색 노브 설명이라든지 전체적인 이펙트에 대한 설명은 이전에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로 은총 씨가 벤슨 프리앰프를 즐겨서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직접 노브를 변경하면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전더리 핑크 여러분 핑크는 사셔야 됩니다 일단 클린 클린 한번 들을까요? 네네 그럴까요? 너무 흥분했죠?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죠? 가슴이 웅장해진다 핑크라서 그런가 뭔가 좀 더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원의 맨날 столько 저장 cœur 주장 spare 감개라 높 unreal 여기서 일단 트랩을 조금 주고 이 정도로 낮추시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냥 좀 듣기 좋은 요정도의 감을 느낄 수 있죠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느낌을 또 연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다른 브랜드들의 오버드라이브 프리앰프 디스토션 페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한 곳 귀에 거슬리는 것 없이 전 음역대가 굉장히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담백한 느낌이에요 굉장히 담백한 느낌이라서 이 연주자의 뉘앙스를 완벽하게 포착해내고 듣는 사람이든 연주하던 사람이든 가장 뭔가 기분 좋은 뭐랄까 건조기에서 가꿔낸 수건으로 몸을 닦는 느낌 약간 이런 섬유연제 냄새를 맡으면서 몸을 닦을 때 기분 좋은 세탁소에 드라이크링이 맡기고 옷 찾았을 때 기분이 좋죠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을 주는 멋진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또 제가 또 좀 좋아해서는 베이스를 살짝 올려주고요 드라이브 톤이겠죠 이게 굉장히 멜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사운드는 들려 드릴 테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벤슨의 게르마늄 퍼즈와 이 친구를 메인 드라이브로 사용을 한다면 현재 페달보드에 올라가 있는 드라이브 조합 중에 가장 유니크한 조합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조합이 될 것 같다라고 감히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이 메탈이라든지 헤비메탈이라든지 강한 음악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장르에 가장 알맞는 개인을 촉촉하게 만들어줄 궁합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핑크색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좀 더 뭐랄까 섬사탕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매력이 강하게 느껴지네요. 사나이의 색이죠. 자 이거는 제가 좀 극단적인 진짜 쉬워요. 풀인데 이 소리도 좀 재밌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뭐냐 소리가 과하지 않죠. 좋아요. 소리가 되게 좋아요. 이 소리도 좀 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모든 노브를 다 꺾어서 쓸 수 있는 드라이브 페달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이렇게 중음 그리고 저음역대에 풍성한 힘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너무 기름지거나 텁텁하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밸런스 좋은 드라이브 사운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역시 벤슨은 벤슨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 구간이 스윗스팟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마지막 약간의 좀 부스팅을 하고 중간 정도에서 약간 요정도로 주시면 요것도 피킹량스에 따라서 여러분 조절되는 뮤비top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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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가 여기에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앰프가 살짝 터질랑 말랑하는 그 소리 있어요 앰프가 살짝 터질랑 말랑하는 그 소리 있어요 제가 조금 스스로 좀 자책하게 되네요 이런 사운드를 갖지 못했다니 내가 이 거루씨도 그렇고 은승씨도 그렇고 벤슨을 들어보고 바로 구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비슷한 식의 LPD를 68 디럭스를 아 근데 솔직히 LPD도 정말 좋은 선택이죠 마샬 쪽으로는 좋은 선택이고 제가 봤을 때는 벤슨 프리앰프는 정말 뭐 이건 저의 또 사운드 제 나름 집꾼을 나누는 그 소리 질감으로 제가 나름대로 집꾼을 나누는데 당연히 뭐 어떤 앰프를 모티브로 해서 했겠지만 그러니까 팬더 베이스맨 혹은 덤블류에 가까운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덤블 사운드가 최고로 잘 나는 최고의 페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친구는 남자의 가슴을 쥐어짜고 떨리게 만드는 핑크색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저희가 이 한줄평은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점수로 한 번만 아 오래간만에 그렇죠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하니까 점수만 한 번 줘 보도록 할게요 점수도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건 적혀있네요 하나 둘 셋 10점 10점 역시나 만점을 여러분 심지어 핑크입니다 이건 사실 핑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점을 더 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약간 정리를 해드리면 요즘에 많은 음악적 장르가 있고 기타리스트들도 자신들만의 색깔을 많이 굳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혹은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가 존 메이어 사운드 라던가 뭐 로벤포드 라던가 뭐 그 레디 칼튼 뭐 이런 되게 따뜻하고 정말 섬세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페달은 정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페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약간 게임에 비유를 하자면 메인 주인공 캐릭 그러니까 어느 곳에 하나 이렇게 특출하진 않지만 굉장히 뛰어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캐릭이 라스트 보스 만나기 전에 만렙 찍었을 때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진 밸런스를 보여주는 페달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방문을 하셨을 때는 핑크색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미 없겠죠 아마 그 점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 약속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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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겠습니다